대한민국 온천지에 온기가 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몸매 돌봄 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30만원 월세 없어서 밥 먹는 거 힘들어서 아이들 껴안고 연탄풀 펴놓고 죽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걸 하지 못합니까 그런 거 안하고 권력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 안하고 세금 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번 4월 10일에는 대통령의 역할을 정부 여당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그들을 반드시 심판합시다 여러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